내가 그렇게 귀여웠나? 귀여웡! 너무 귀엽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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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 너무 좋아 진짜 죽이기 전에 그만해 그만해 귀여웡 귀여웡 나 방송 안해 아 어머니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하하하하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아오니저택에서 비밀스러운 아오니저택에서 오늘 아오니괴물로 아오니저택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동안 아오니저택에서 생존을 한 뒤 탈출구에서 탈출하면은 인간의 승리구요 아오니는 모두다 감옥에다가 인간을 집어넣으시면 아오니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그럼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다섯살 아니 아니 스물여섯살 잉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이수거님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새우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주인이대님 안녕하세요 양 주인이대님 오늘 그 눈빛에 그거 뭐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 뭔데요 눈빛에 그거 에잉 안달려줄거에요 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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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붕틸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목소리가 왜그래요 오늘 아아아아아아 할머래옷 하하하 할머래옷 라운르네요 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하하핫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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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cho 아오오니 특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오오니가 큰 소리를 내면 쫓아온다 가니까 오늘은 조용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어 나! 어허! 괴물이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네! 조용히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저택에 괴물이 산다고 하니까 25분 동안 꼭 탈출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자고! 들어갑시다! 아, 출발! 들어가자! 요기에 괴물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꼭 탈출하도록 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괴물이 있는데 왜 들어왔죠? 음...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래서 왜 들어왔냐고요 괴물이 있는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방송을 위해서죠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괴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계합시다 어? 당신 누구세요? 저는 아온이에요 아온... 아온...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 저 댁에 괴물이 있대요 괴물이... 정말 무서워요 괴물이 있대요 괴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온이님 자, 여러분들 네... 괴물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괴물을 찾아서 죽이도록 합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죽여버려요 흩어져서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왜요? 왜요? 근데 그냥 흩어지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흩어질 건데요 어떻게 도망chas 도망 가족 follering 괴물이다 도망가자 괴물을 주셔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가 이렇게 mortal 괴물한테 물어 뜯겨서 식구 맛 보고 즐기고 나는 인간고 quién일 뿐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가 저를 쫓아오는거 보셨습니까? 이러다간 저는 아마 안될거야 일단 아이템을 챙기고 오늘 여기를 탈출해보도록 하죠 어 이런데 아이템을 낄 수가 있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똑똑 안녕 저거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언제쯤 나오세요? 화장실이 급하다구요? 네 아저씨 아저씨 krijb 똥 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시원해 흐읍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어 자, 아우 원히님!!! 아, 왜, 왜 그러자?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죽인다? 나보다 귀여운 건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귀여웠나?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귀여운 거 너무 좋아. 진짜 죽이기 전에 그만해. 뿌잉뿌잉. 그만해. 그만해. 아. 귀여워. 나 방송 안 해. 아. 아. 아오니님. 이겼다 탈출이다. 방송은 하셔야죠. 어쨌든 모르겠다. 자. 이럴 때가 아니야. 25분 동안 여기서 생존을 하셔야 됩니다. 길을. 길을 모르는구만. 아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비밀장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비밀장소를 만약. 아니. 어디? 여기 덫 있어. 덫. 여기 덫 사. 어디? 덫을 구할 수 있네. 어디? 오호라. 덫을? 야. 덫을 여기다 깔아놓으면. 자. 온다 온다 온다. 자. 아오니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보시지. 아오니 이쪽으로 와보시지. 바보 멍청아. 어? 어. 근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여기.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아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야. 아오니 저. 저. 벽에 있는 거 다 알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워니 이 자식 이거, 못 오겠지 이 자식. 못 오겠지 못 오겠지 못 오겠지세대 explozち. 덫غ 못 오겠지. 에헣. 아오오오오. 하ㅏ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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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아오옹. 아아아. 아학. 한데 하아. пом juste 하하하하. 귀여워. 난 너무 귀여워 맞아 난 너무 귀여워 아 저런 박스를 찍어야 된다니 아 잠깐 나 왜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있어 왜 저기요 네 거기 계세요 이쪽으로 봐 내가 비밀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비대 위에 있는 비밀장소면 너는 정말 바보 녀석이에요 일로 와주세요 이쪽에 비밀장소가 있으니까 여기라면 절대 녀석이 모를 거예요 여기서 25분 동안 버팁시다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원래 비겁한 거예요 인생이지 인생이 매웠다 여기 있으면 예상됩니다 절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떠드는데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뭐지 일단 아우니를 아우니한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에 무언가 있잖아 오늘 아우니한테 오늘 25분 동안 생존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이템을 구하기보다는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이죠 숨바꼭질 한마디로 숨바꼭질로 여기 있으면 모를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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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나 숨을 거야 숨을 거야 아 뭐야 아 아저씨 거의 제자리예요 아 아저씨 거의 제자리예요 아 아저씨 거의 제자리예요 아예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아예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고 여기다가 덫을 설치하면은 야 어 예 그러지마 아 일로와 빨리 여기 들어가니 우리 다 숨읍시다 그럼 3명이서 아 좋습니다 절대 배신 남는 편하는 거 싫은데 절대 배신하고 없기 오우야와와와 쉬 쉬 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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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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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나가는거 봤지? 이게 25분동안 버티기 쉽다니까? 잠깐만 얘 한 명 갇혔다 야 구해주러 가야겠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생각해보니까 얘 배신전인데 내가 왜 살려줬지? 야 진짜 야 거참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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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누구인가 봄스님 자네는 누구인가 제가 정말 좋은 비밀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이럴수가 이때 여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어 어어 신기하죠? 따라오세요 따라와 따라왔따라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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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여기 쭉 내려가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다니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여기 계단이 있죠 여기다 쑥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 하아 완전 고인물 게임이잖아 이거 이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뭐지? 두근두근 맵 탐험인가 요기요기요기요기요기 어어 야 왔어 10포트 돌려! 왔어 과연 우리가 어디 숨어는지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아 아 으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야됩니다 도망가야돼요 저 녀석은 미쳤어요 야 텐테가 도망가야돼 그냥 지나가시게 제발 부탁이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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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남았나 먹었어 시간이 좋았어 아 맞아 여기도 안전합니다 진짜 좋은 곳을 알고있어요 여기 부엌 옆에 이런 곳이 있거든요 여기 냉장고에 템도 많다고 여깄다 상당히 템이 없네 차전 세트다 먼지가 쌓여있고 요르르가 적은듯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은 이겸에 못생겼다 이 녀석 요르르 귀여운 요르르 인형 뭐라고요? 제가 귀엽다고요? 알아요 음 요르르의 집인가 보군요 아 이렇게 나가는곳이 있네 아 클릭하면 나가지는거다 읏 에옹 으어애으으흠 호흙 으으윽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overl声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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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어 수다스럽긴 저기요 왜요 내로 네 자꾸 아오니를 도발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요? 네 아오니 근데 진짜 못 잡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 녀석 좀 놀려주고 올까요? 님 근데 여기 나가는 방법은 아세요? 나가보세요 여기 탈출해보세요 오늘? 저기요 여기도 나가보세요 저기요 저를 속이신 건가요 이렇게? 아 나갈지도 모르시네 자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이 자식이 헛소리를 하네 이거 뭐야 나갈지도 모르시네 어? 나갔네? 빙가디오라디오사 아 나 간다 거치가요 빙가디오라디오사 아니 아오니가 너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오니님 너무 못 잡아요 한번 도발해주시고 근데 못 잡긴 해 근데 진짜 이렇게 굴어다니는데 진짜 맘 잡고 따라오면 큰일 난다고요 아니야 못 잡아 못 잡아 아니 얘는 비밀장소도 몰라 봐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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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여러분들 저는 비밀장소를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잡힐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여기 딱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비밀장소가 또 있어요 여기 절대 안 걸리죠 자 이렇게 맵을 좀 아는 사람이 좀 안 잡히기 때문에 뭐죠? 어디 뭐지? 자 여러분들 제가 아오니를 한번 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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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니나 여깄다 여깄다 잡아봐라 잡아봐라 저기 아오니님 제가 봤습니다 녀석의 위치를 봤어요 으어어 아오니나 여깄다 잡아봐라 잡아봐라 자, 보셨죠 여러분들? 절대 저를 못잤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더 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버렸네 아 이거야 딱 잡혀버렸네 레버로 살려주세요 맨 2층 맨 2층이라고 얘들아 아이고 참 맨 2층 맨 2층 레버로 땡겨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니 봉수가 죽었잖아 자 제가 이 어 아온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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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만 있으면 오나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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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온이는 비밀장소를 몰라요 자 유리합니다 아온이 온다 아온이 온다 아온이 온다 아온이 온다 아온이 온다 Q. 왜 저깄지? 뭐죠??? 워어~! 으악!!! 잘못했습니다 아아아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여긴 oren 이 지금 말해 빠밤!!! 하하하하 아 언니는 나를 잡을 수 없으셈 자 여러분들 이 맵은 제가 비밀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제가 유리한 맵이죠 굉장히 유리해요 자 보셨죠 여러분들 아 언니는 저를 절대 잡을 수 없으셈 자 제가 한번 애들을 위에 올라가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아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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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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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 금방 기다려봐 어딘가 있는거 같은데 애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기다려봐 이여맨이 우리를 사내줄수록 빨리 노래 부르라고요 누구한테? 이여맨이 어디있는거야 이여맨이 도대체 어딨는거지 president 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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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norte 일로와봐 x3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거 왜? 뭐야 어디 가거야 쟤가 또 어디 간 거야? 이 그최사 분명 있는데? 이 그최 분명 있는데 말이야 얘들아!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나가서!! 나가서 날 뛰어라!! ouve 도망 가歯이! 그 녀석 이 밑으로 내려갔어! 도망 가 TaxOT 저왕้아 저왕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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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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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좀 보고 싶은데 말이야 아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긴 아닙니다 아 제발 여기는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아 저기 제발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장롱을 열 수 없습니다 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이체 나와라 이놈 모 오늘의 나와라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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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구 힘들어라 오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음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이제 자 이제 탈출시간이 얼마 남지않으셨습니다lex 당황 하 하 85 여기가 숨어있다가 난 반대로 여기 들어가야지 이승훈 목소리가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와 계십니다 예 쟤 진짜 몰라 이 맵을 아예 모른다니까 내가 몰래? 아니 쟤 몰라 봐봐 나 숨어있어볼게 야 여기있따 나 여기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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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테네 질테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숨어있는데를 알고있어요 으으으으으! 으 으 야 Medien... 비밀장사로 숨어도세라고 없어 으아이!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ا 으앙 아... 비빌 영상감들시켜버렸어요!! 비빌 영상감들시켜버렸어요... 영광!!! 알았어! 알았어! 멈추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멈출겠습니다!! 멈출게요! 멈출게요! 빨리...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미치를 부르라. 여맨... 저 한 명은 넘어졌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는 점이 됐어!! 으어 요즘 공포에 떨게 해주지 으 너는 뭐야 뭐야 이것도 도망간다! 이거 문이 안열렸네? 아 이거 어떻게 나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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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diu 다다다다다다다 오오오오오 yeah 야 무슨 저렇게 빨라 야 뭔데 저렇게 빠르냐 자 짜잔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탈출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오니저태 콘텐츠 이렇게 또 탈출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